아모스 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바함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덕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요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러지지시며 이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세계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하스를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다스의 궁글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세계의 빗장을 꺾으며 아연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꺼내리니 아람백성이 사로잡혀 기류에 이르리라. 여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글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세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애고론을 치리니 벌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루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글들을 사르리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돔에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극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군을 꺼듭시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글들을 사르리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하비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돔망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하비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글들을 사르리라. 모하비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끝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이루살렘의 궁글들을 사르리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뒤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불검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형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순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하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내일을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신 자도 그날에는 불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순들아 여하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지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업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업에 임하겠느냐. 주 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지던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도시의 궁글들과 애곱 땅의 궁글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머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보라하라. 자기 궁글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글들을 약탈하리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기조각을 건조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색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조냄을 입으리라. 주 여와 망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속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부흥하는 날에 베데레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글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도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와께서 자기의 그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들이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혼제로 들이며 낙흔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순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업에는 내리고 어떤 성업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업 사람이 어떤 성업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온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업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요아시니라. 아모서 5장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업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업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이스라엘 속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벨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거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오. 아름다운 포돈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흐물이 많고 재악의 무검을 내가 안오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른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며 우렁권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돈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미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 진저 요하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오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펴게 되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요하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귀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요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서 6장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수로 가고 또 벌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용토가 너희 용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기한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망군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니라. 주 요하가 당신을 두고 명시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글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업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운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은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요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요하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밖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속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더를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망군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뜨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서 7장 주 요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뱀 후 풀이 다시 움덕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해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요하여 창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요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요하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요하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요하여 창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요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요하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싼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셨더니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서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네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러나 칼로 여로보함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함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함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의 길에 대 성견자야 너는 요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데레에서 예언하지 말라. 얘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미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하께서 나를 들여다가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업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8장 주 여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환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환강주리이니이다 하며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러 선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예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하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올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곱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하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즐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대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대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관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 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베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암호서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망군의 여완은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완이니라. 여완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순도라 너희는 내게 구수속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벌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로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완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완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망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이세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완의 말씀이니라. 여완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반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업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완의 말씀이니라.